1.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임시 화면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서 보여지는 아이콘 중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안내된 신고 유형에 맞춤형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 내용을 확인하시고 작성한 신고 화면 등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를 클릭한 경우 내비게이션이 제공되며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안내문에 기재된 유형으로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해당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맞춤형 팝업창도 내비게이션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의 신고 납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시고 화면 중앙에 근로소득 신고에서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민등록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나타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귀속 연도 아래의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보여집니다. 급여 선택 항목은 급여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게 선택하시고 공제 선택 항목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근무지 한 곳을 선택합니다.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신고서 입력 화면입니다. 근무집의 소득명세에 앞에서 불러오기한 근로소득 연말정산내역이 보여집니다. 이외에 추가로 입력할 근로소득 내역이 있는 경우 우측 상단에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 팝업창이 뜹니다. 우측 상단에 근무처별 소득명세 자료를 클릭하여 제출된 지금 명세서를 추가 선택하거나 제출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 직접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근무처명의 상호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급여, 상여, 인정상여,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결정세액 등을 해당 사항에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근무처별 소득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종전근무처가 또 있는 경우 전근무지의 내역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더 이상 입력하거나 추가할 자료가 없으면 화면 아래에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입력 누락했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받은 경우 화면 인적공제 명세 항목 우측에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인적공제 입력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계란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뜹니다. 질문에 예, 아니오를 선택하면 기본 공제 및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 여부가 자동 선택되며 추가로 선택할 인적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체크합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상단에 추가 입력을 누르고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서 인적공제자를 선택하여 선택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항목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 앞에서 선택한 연말정상 공제 내역이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이외 추가로 입력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납부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를 입력 또는 수정해야 할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해당 항목에 연간 납입액을 직접 수정 입력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건강보험료 항목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통해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눌러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불러와지면 추정할 내용이나 직접 입력해야 하는 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공제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내용이 맞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액 항목들은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항목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한꺼번에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눌러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불러와지면 수정할 내용이나 직접 입력해야 하는 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공제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내용이 맞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되돌아오면 입력한 항목에 수정한 공제 금액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은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수정할 금액을 직접 수정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기간에 해당되는 월을 선택하고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불러와지면 수정할 금액을 수정 입력하고 내용이 맞으면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액을 확인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불러와지지 않는 주택마련 저축, 투자조합 출자 등 및 개인연금 저축 등의 소득공제 자료가 있는 경우 도움말이나 계산기 버튼을 통해 직접 입력합니다. 수정 입력한 소득공제 금액들이 확인되며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세액감면 항목 및 세액공제 항목에 나타납니다. 첫 화면에서 선택하여 불러온 공제내역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가 입력하거나 수정할 세액감면 항목이 있는 경우 도움말을 참고하여 해당 금액을 직접 수정 입력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 있는 연금계좌 납입,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계산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기부금 조정 명세서 버튼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연금계좌 항목에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공제계산기 팝업창이 나타나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옵니다. 불러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금액 중 추정할 지출 금액이 있는 경우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대상 금액 및 공제세액을 확인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의료비 항목에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의료비 공제계산기 팝업창이 뜹니다. 근로제공기간에 해당되는 월을 선택하고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출 금액이 불러와집니다. 불러와진 연말정산 자료 금액 중 수정할 금액이 있는 경우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세액 공제액을 확인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비 항목에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비 공제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없으나 공제대상 교육비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교육비 직접 입력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불러오기 한 하단의 공제대상 금액들이 사라지고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상단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명세를 참고하여 추가의 교육비를 포함한 합계 금액을 구분된 지출 금액에 직접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수정사항이 없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 명세서 공제 내역에 기부금 세액 공제 내역이 없으나 공제받을 기부금 자료가 있는 경우 기부금 조정 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 팝업창이 뜨면 기부금 조정 명세 내역에 기부 유형별, 기부 연도별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기부 유형 및 기부 연도, 14번 공제대상 기부 금액을 입력합니다. 2월 기부금인 경우 17번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에 기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18번 공제대상 금액이 자동 계산되며 올해 기부금 세액 공제 적용 대상 금액을 해당 연도 세액 공제대상 금액에 입력합니다.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2월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되고 내용이 맞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 아래 명세에서 해당 기부금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상단 화면에서 수정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한 내용으로 정정됩니다. 수정할 사항이 더 없는 경우 팝업창 맨 아래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이외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등은 도움말 등을 참고하여 직접 금액을 입력합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면 팝업창에서 입력한 내용들이 각 항목에 나타납니다. 공제 내용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 아래로 납부 세액 또는 환급 세액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나의 환급 계좌 항목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제출 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류 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의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 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항목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제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 조회 접수증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텍스,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복수근로자 경우에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